홍자씨! 아가 홍자왔나! 아가 홍자왔나! 아 이 학방 괜찮은걸까? 자아! 이번에 해볼게임은 로스트에그2라는 게임입니다. 저번에 저 혼자서 로스트에그1을 로스트에그 1을 플레이 했었는데 나름 재밌게 괜찮게 한 것 같아서 스트림에서 게임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또 로스트에그 2라고 멀티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친한 동생인 바아랑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는 최홍자씨랑 같이 셋이서 합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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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합방 되찾은 걸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저부터 할까요? 어,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게임 전문 스트리머라고 말은 하면서 종합게임 스트리머인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에코 뭐야? 예, 저는 예,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미팔로 당기고 요즘 유튜브 준비한다고 반쯤 정신이 나가있는 김바하예요. 따라왔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에이씨 아유 그냥 안녕하세요. 25살이고요. 경기도 안산 거주 중인 추웅자라고 합니다. 취미는 노래고요. 남자 취향은 키 큰 남자고요. 연상연하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양념갈비고 혹시 나무이키? 그리고요. 그리고요. 로스트에그 1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 이게 게임이 멀티가 된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뭐 방을 만들어서 같이 출발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스테이지를 동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멀티가 되더라고요. 스테이지 1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자! 누가 누구죠? 이 맥반석 개란 누구야? 나. 맥반석이 봐. 갈색이 봐. 보란색이 접니다. 빨간색이 접니다. 일단 간단한 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왼쪽 위에 HP가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바닥에 이렇게 점프 같은 거 해서 닿을 때마다 HP가 조금씩 닳고요. HP가 다 닳기 전에 위쪽에 있는 꼴 화살표를 따라서 후라이팬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근데 그냥 그냥 들어가면 별이 한 두 개에서 세 개 사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좀 어렵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토스트를 모을 거예요. 토스트요?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는 토스트가 한 스테이지 당 두 개씩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별 다섯 개를 먼저 찍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가장 꼴찌로 별 다섯 개를 만드는 사람은 한 스테이지 당 한 번씩 중2병 대사나 애교를 하시면 됩니다. 어? 사전에는 못 들었는데요? 과연? 방금 더 했거든? 이래야 미친듯이 하지. 어때? 아 여기 게임 자이스 한 명과 우리 둘 이거 어떻게 해? 옆으로 서털이 뭐 설마 빼는 거 아니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내가 그전으로 뺄 거 가냐고 오마이! 자 저도 오! 못 쉬시잖아! 지금 스테이지 1이잖아요. 스테이지 1에 토스트가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와보세요. 점프가 생각보다 높게 되거든? 아! 여기 오면 모니터 뒤에 숨겨져 있어요. 아아! 와! 먹어 먹어! 어떻게 먹자?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먹어져요. 하나는 어디있지? 하나는... 하나는... 이거 프라이팬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네. 기억이 안나. 여러분! 일로와! 어어 맞아. 홍자씨! 아가홍자! 아가홍자! 아 이 학방 괜찮은걸까? 자 이 상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자! HP가 절반 이상이어야 되고 3분내로 들어가야 아 5분내로 들어가야 별 5개에요. 아! 잠깐만 누나 잠깐만 타임! 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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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걸 못들어가네. 와! 진짜! 중2병 들어가자! 중2병 들어가자! 아! 연습판이죠? 오케이. 스테이지 1은 연습. 다행히도. 지금부턴가? 어! 지금부터지. 어! 저기 위에 토스트있어. 으악! 아! 나 갇혔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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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으아아아아아악!!! 스타려주세요! 스타려주세요! 으악하하! 아아! 처음부터 다시 가야돼.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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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이을 줄 알고 있었다. 어. 어. 나 내 피가. 어. 나 피가 왜이래? 이럴 줄 알고 있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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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나 피가 왜이래? 아아아아아아악 여기들 구토리가 난만데? 아니 ㅅㅂ! 저 꼈어요! 저 꼈어요! 아니! 아가 혼자 꼈어요! 그거 메뉴판 여신 다음에 기브업하면 돼요 기브업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끼냐? 올라가야돼 와 그걸 떨어지네 이거 찾아? 그렇지 하얏! 아아아아악 어 누나 어서와! 대초발이야! 와 비명소리 너무 차이저 난 야옹이다 옹 쟤네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어서와 오오 잘한다 오! 봐! 오! 오는거야? 아아아아악 어서와 대초발이야! 님들 성대 괜찮아요? 아이 그럼! 우리 항상 이게 일상이야 와.. 어마어마하네 아아아악! 엄마 나들 커서 훌륭한 닭이 될거야! 응 안돼! 이거 터지고 응 무정간이야? 무정간이야 근데 엄마! 나들 커서 어찌 닭이 될거야? 아 형 먼저 형님 먼저 하얏! 하얏! 아 어떻게 해 왔어! 네? 아! 여기 있으면 왠지 왠지 누나가 올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 야 여기 못해가 도대체 주나가 저기 갈 수 있는거야 와 주나? 비명소리 뭐야 와 진짜 공포게임 한번 같이 해야겠다 저분이랑 저 공포게임 진짜 존나 못해요 저 세발자국 뛰는데 30분 걸림 와 저랑 합방하실? 아 좋아요 오늘 원래 얘기했거든요 공게임 3시날 공게가면 존나 웃기겠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나랑 혼자 온다고 개못하거든 전 안할거에요 옆에서 지켜봐야지 아아아악! 맥거지말라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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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롯데월드 갔어? 나? 나 진짜 자이로드롭중 뭐야? 진짜 어떻게 가는거지? 저기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해? 우리 포켓몬스터 으아악! 으아악! 서러줘요 선생님 우리 생각을 바꾸자 토스트는 포기하는걸로 이거 토스트까지 하잖아 오늘내로 절대 못게 여러분 여기가 길 맞죠? 아무리 봐도 여기가 길인데? 나는 잔머리 굴릴래 잠깐만 아 이빨 닦아요 지금? 아 쏘리 쏘리요 어우 땀나 으아악! 으아악! 아니 왜 점프를 안하는거야 으아악! 으아악! 추해! 아 뭐야? 왜 이렇게 다 추해? 와악! 아 뭐야? 오 마이러아 아니 근데 더 놀라운게 뭔줄 알아?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건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건데 고통받고싶지 않은거지 들어올 생각도 안하는게 아닐까?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게 난 이 게임의 취지를 모르는게 계란후라이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거야? 그렇죠 꿈도 희망도 없는게임인데 누가 나 여기서 갑자기 껴었어 나 나 잠깐만 나 창틀에 동화 창틀에 동화 잠깐만 어 나도 어 이거 뭐야 이거? 나 먼저 갈게 아이씨 나도 간다 저 트라우마로 남을것만 같아요 저 트라우마로 남을것만 같아요 방금 동족이 죽는걸 봤어요 이런게임은 좆버그가 있는법 나도 나도 해볼게 나도 하고있어 나 다른적이야 야 메인베들 나가 이거 안되겠어 가오이 저 윈가본데 아 뭔데 빨리 가보자 이 다음은 똥사요? 이 다음은 다음은 그냥 계단으로 가는거 같은데 그냥 사람 취급해주네 그냥 아니 아까 됐잖아 아니 게 게 야 됐잖아 응 그런 상스러운 말 안돼 그런 상스러운 말 그만좀 매 탐해 매 탐해요 아 아 저기구나 어 올라가졌다 저도 껴주세요 아 씨시ả 나뭇잎에 걸렸어 뭐지? 시X 나뭇잎에 걸렸어 뭐지? 아아아아악 어? 도사기현 벌 벌썩? 어 아니 안올라가지는 오 다 놓고래에에에엥 누가 되들어갑니다 벌칙은 홍자씨로 이런 노란 계란이 하는 중2병대사를 듣고싶은거에요? 아 너무요 썩은 계란이 하는 중2병대사를 듣고싶은거냐고요 아 너무너무 나이스 오 들어갔어? 어 저 별 5개에요 제가 이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 5개를 먼저 찍은 사람이 이기는거고 아니 제가 이긴거 아니에요? 어? 그럼 토스트 다 먹는걸로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 아야 토스트 먹고와 화이팅 형 다 먹었어 설마? 아니 설마 아 혹시 몰라서 먹었지 아 이거 아 우리 방금 토스트 안하그랬잖아 유후 아니 방금 토스트 안하그랬잖아 이런 라운드 난이도 조정이 이상해가지고 그 플레이비님께서 아 여기서는 토스트 포기하고 가야겠다 라고 했지만 3라운드에서는 따로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하얏 하얏 와 나도 별 5개 나이스 파이어 투 empower 우리 봐 구경이나 하러 갈까요? 우리 봐 어디있을까? 아 이거 구석에서 지금 아니 근데 나 왜 왜 투қ하식 안오라가질까? fö 우희 흐흐흫 야 우냐?!' 멈 Further 자 4스테이지 갈게요 아 4스테이지 들어가기 전에 해야할 것이 있죠 개같은 게임 저 텍스트 파일 뒤져볼게요. 잠시만요. 뒤지세요? 잠시만요. 제일 긴 걸로 한 번 골라볼까요? 이건 괜찮죠? 어? 좋다. 이걸로 가자. 이거 애교하고 중2병양도 보여줄까? 네가 고를래? 보기만 줘봐. 참 좋은 누나야, 진짜로. 나는 상세에 나 진짜 누나 되게 존경하고 되게 그냥 애교할게요. 냥이 3마리가 한집에 있냥 빅맹냥, 악마냥, 애기냥 빅맹냥은 멋쩌냥 악마냥은 무섭냥 애기냥은 너무 귀엽냥 냥냥냥냥냥 나 이쁘냥? 개손같은 게임 그냥 야 근데 이거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었어? 냥이 3마리가 한집에 가져가! 다시 타지! 안개 들어갑시다. 아 다시 하세요! 조용! 이거 뭐야? 토스트 빨리 찾아야 돼. 나 나 저렇게 바하처럼 당하기 싫어. 아 베이비 왜 이렇게 넓어 보여? 난이도 에반데요? 오!!! 사람 죽었어? 헬로우? 뭐지? 어핳Ooh temat 에한템 쭈아앜! 토스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와! 여러분 이거 토스트 먹는 거 하지 맙시다. 여보판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지금 토스트를 하나 먹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실력으로 절대 못 먹어요.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저는 1을 한 번 플레이 했잖아. 잘못 먹고 싶은 거 없고! 무시서 안 할게요! 저 저 빨이 별로 안 좋아요. 저 빨이 바게트도 안 갔어요. 프라이팬을 찾아봐. 아 여기 계단이 또 있네. 어. 거기 있어. 거의 이제 최악이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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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우리 오라 못한 소리가.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해본다. 아 병신게임아.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왜? 중간에 빠지는 게 진짜 큰데? 뭐임? 방금? 소리? 제 비명소리입니다. 풀령. 풀령. 낙사하는 소리. 아이씨 개빡치네 저거. 나무판자 사이사이. 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야. 아니 그니까 내 말이. 야 돌로. 돌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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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까 거기 껴어. 왜? 구하러 와주구나. 바야. 아니 나도 웃겼어. 나도 웃겼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진짜 실화야? 왜요? 껴어. 떼님! 구하러 와주셨군요! 아니요. 아니 나도 웃겼어. 나도 웃겼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맘 메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누나 가자! 누나! ㅋㅋㅋㅋㅋ 바야야. 형 잡아 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어? 방금 바가 있었는데? 으아악! 맞아야 정신 차리자 홍자야. 바는 2년 전에 줄볼게요. ㅋㅋㅋㅋㅋㅋ 크하하핳ㅋㅋ 불어? 엄마? 엄마가 홍자야.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판자 같은 거 갈때 그냥 점프하면서 가세요. 판자에 닿자마자 점프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자콩가세요? 안되는데 형? 아 리즈로 했어 이 엠병할게 이만 근데 좀나 짜증나는게 뭔지 알아? 점점 컨트롤이 익숙해진다 흐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흫흐흐흫 화성 에이 후라이팬 갈 거야 아 얘네 할수록 아이큐가 낮아지는것 같은데 후라이팬 나 끓고 나중에 사람 오넣어도 구사 못할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건가? 형 나 믿어 나 믿...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믿지마 너무礼호하모 진데이루 형 깼어? 아니 형도 여기 태초말이구나 너도? 와 넘어왔다 와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아니 후라이팬에 왔다는 건 아니고 저도 왔어요 태초말로요 뭐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라보나지 뭐 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하는 거 봐 와 여러분 이거 선 넘는데요? 난이도? 지금 와서 아셨어요? 아 이거 원 보다 난이도가 한 오십 배는 높아요 진짜 농담 안하고 하하하하 제발 저도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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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아냐 그만 할까요? 데이트 갈까? 아야 데이트 가자 어 여기 어 그래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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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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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말 언어 구사도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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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늘어났어 아 그래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누구든지 좋으니까 저거 깨기만 해 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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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요? 썸프라져요? 아니 뭐라고? 아니 왜 점프가 안되냐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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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게임을 보는게 정말 잘못된거 같애 점점 미쳐가고 있어 사람들이 자 보아라 성공하는 나의 모습을 야야 가자 가자 파란색 가자 아아! 엄마! 아니 엄마! 엄마가 된다 했잖아요 엄마가 나는 할 수 있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는 거야 아아아아아아 엄마가 다 끝날 수 없는 거에요 엄마가 인기만 했었다면 나도 이 정난이 될 수 있을 텐데 엄마가 너한테 해주면 뭐야 자가ì 사춘기 ㅈㄴ 시게 들었네 계란 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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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할거냐구요? 해 할수있으면 해 할수있으면 해 재능있으면 해 말잘하면 해 이런 고통게임도 이 악물고 클리어할 자신있으면 하라고 할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방송일거 같아요 저도 미투 저도 복귀 아직 안했지만 오늘 그렇게 수천명의 스트리머가 방송을 접었다고 하는데 흐흐흐흐흐 어 바하이 우리좀 자주 보래 형 그러게 근데 이거 좀 하고 보니까 좀 재밌네요 이게? 할수록 미칠거 같은데 이 맵은 좀 그래도 뭔가 다양하게 있어서 재밌다 도대체 뭐가 다양한거야 형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아니 그것도 예정인가 하지말고 가자 와 드디어 왔어 꼬링? 하.. 꼬링까진 아니고 지금 아니 이 ㅅㅂ 개 끄겨 네 일로와 여기까지마 저한테 한발은 아니죠 저한테 한발은 아니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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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라 아우씨 나 더러웠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여기서 이십분 동안 있었어 좋아 하지 말자 이거 맨마지막에 엑스트라 좀 해보면 안될까? 익히면 될거 같은데 형 지금 사람은 사람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와 나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전해볼게 이거 진짜 어 가봐 형 나 아래에서 응원할게 형 어 여기서? 어 야 얘들아 야 빨리 응원해 빨리 자 시작한 마지막으로 한번만 도전하고 떨어지면 바로 그냥 나가는거다잉 자 프라이팬 어딨는데? 와 진짜 개새끼다 근데 저거 와 나 지금 이거 처음 봤거든 이 게임 지금 30분동안 여기 라운즈하면서 저거 처음 봤어 나 왜 자꾸 돌아가게 돼 자 다 우리가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고 아악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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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응 여기서 엔딩하면 되겠다 분위기 좋네 오 좋은데 자 여기에서 자 얘들아 너네가 커서 들어가게 될 토스트 이렇게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응 계란후라이가 돼서 여기에 얹어지게 될거란다 친구들아 이거 설마 저기서 이렇게서 이렇게 가는거야 진짜 설마? 근데 이거 말이 되는거야 이게? 어 되네 어 하고 있네 다들 해보자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시작이야 끝났어 오늘 저녁은 계란후라이다 와 나 진짜 계란 심어 먹어야지 이따가 와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바깥에 방 밖으로만 좀 나아보자 아니 바깥으로 나가면 그 구멍이 있어? 어 있어 문이 지금 가구로 막혀있잖아 저 문 위쪽이 열려있어 어 밖에 계단 있는거 같은데? 계단이 있다고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준냅 비비니까 보이던데요? 나도 비벼봐야 돼 준냅 비벼 그냥 어 준냅 비비니까 그냥 살짝살짝 보이는데? 여럿여럿 아 진짜 한 번만 넘어가 보자 아 제발 나 많은거 안바라 할게 핑크 비켜! 이 안에서론 근데 이런게임이 있다라는거 확실히 재밌게 즐기긴 했어 어 괜찮네 즐길 수 있었어? 미친거 아니야? 이걸 즐겼다고? 하하아악 왜이래 볼륨으로 진화중이야? 퇴화중이야? 어엉 어 뭐야 파란색 넘어갔어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뭐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기다려봐요 아 왜 안 내놔!!! 하하하하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와! 나 와줬어 와 드디어 나가나? 간다! 와 나와줬어 어? 어? 나와줬어요? 어 어 나왔어 나왔어 박가스석은 어때요? 규지같애요 더 개같은 장애물들이 한가득 오스게나 아 이걸 타고 위로 이렇게 가야돼? 와! 왔다 어? 에이 거짓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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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서 이 땅 게임하면서 사운드 안미는 것도 웃기다 8 90%는 홍자씨가? 제형별로 죄송해요 아니 좋아서 조용히 좀 할까요? 더 떠들어줘요 제발 롤롤롤롤랄랄랄랄랄랄 라아랄랄라 미안 조금만 자중해줘 아아악 아아악 개XXX 아아악 너가 나 막았어 땅에 있었는데? 어? 그럼 저.. 저 새끼 누구야? 씨발 가만있다 욕먹었네 나 아니야? 나? 아니 빨강.. 이거 아닌데? 이 빨강 아닌데? 빨리 가마요 일단 나 가게 나 땅에 있었어 계속 나 밀지 말고 반동을 약수하자고 빨리 가 내가 잘못했어 아아악 안녕하세요 아아아악 아이씨 나도 떨어졌네 비기라 최홍자 예? 예? 제가 좀 비계 덩어리긴 한데 말이 좀 심하시지 않아요?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왜 저래? 기지 축하네 자 와아 나 왔어 여기가 지금 2층이야 2층집 와아 이제 막 그 나무판자들 있잖아요 공중에서 막 돌고 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전 그만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니 하하하하 에헤 우이 우효 다 미쳐가 기다렸다가 쭈 아 하지말자 그냥 그래 아니 솔직히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할만하면 내가 계속 해보겠는데 그래도 할만해 어 아니야 전혀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거 아니고 진짜 이거 내려오면 진짜 개쌍욕 나오는데 내가 참고 한번 해볼라 했거든? 근데 되게 둘이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계속 해볼까? 하하하하 아니야 제발 꺼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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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엑스트라 남아서 예? 누나 우리 모험 떠날까? 하하하하 우리 그냥 관광이나 하자 그래 되게 뭔가 좀 성스러운 거의 전직하러 온 것 같아 총당 같은 느낌인데 그러게 진짜 뭐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왜 천장을 가리키지?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개같은게 이만 그러니까 혹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샹들리에 같은데 개 맞을라고? 하하하 나는 것 같은데 레이디파스트 레이디파스트가 언제부터 먼저 뒤지라는 말이 됐지? 하하하하 에잉 와 진짜 내 보여요? 진짜 높기도 하다 야 이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처음부터야 이게 원을 제작진이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나봐 아 나도 다른 고통게임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 투는 그냥 진짜 이 악물고 만들었네 미친 제작진이 하하하하 여기 있으면 그 꼬린지점 보이거든? 와 꼬린지점이 보여? 멀리서 보면은 보여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나 뒤로 계속 빠져봐야지 저 태양위인 것 같아 태양위형 저 위에 있다 맞네 샹들리에 왜 현타 개쉽게구나 쓰레기 같은거 하하하하 우리 결국엔 재세로 깬거 하나밖에 없어?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올라 올라 가잉가잉가잉가잉 아 근데 우리 이거 왜 해? 어차피 못 깨 이거 하하하하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거야 형 형한테 빨리 나가 나 지금 제정신 딱 돌아왔을 때 지금 빨리 나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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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리 최영홍자씨와 바하랑 즐겨본 너무 재밌게 플레이한 로스트에그2 다시는 하지 말고 다시는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야 다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소감 개족 같았다 족 같았다 그런 느낌이죠 한마디로 그냥 족 같다고 볼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어요 와 제작진 진짜 주소 알면 내가 진짜 뭐 할지 모르겠다 와 진짜 근데 어렵다 진짜로 플레이님 아버지 플레이 하셨나요? 제작진 깨끗해 제작진 깨끗해 아 그래도 재밌었어 홍자씨를 되게 급하게 섭외해온 거였거든요 아하랑 원래 저랑만 하려고 했었는데 홍자씨가 같이 껴서 진짜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어 진짜로 다행이다 미쳐도 뭔가요? 미쳤어요? 1차로도 지금 기운이 다 빠졌는데 미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오케이 안녕 수고수고 수고 gespannt footsteps 아 الله ㅎㅎ Stories 다십시오 여러분들 онов